이번 영상에서는 12번째라는 뜻의 단어 발음입니다. 12는 12하고 V2로 끝났고요. 서수로 바꾸려면 뒤에 TH를 붙이지만 이 12는요. 예외로 V2를 F로 고치고 뒤에 TH를 붙입니다. 그래서 12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. 발음 끼워보면서 같이 배우고 맞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발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발음 끼워나오는 책발음 그리고 원어민들이 대화 속에서 빨리 발음할 때에 더 편하게 하는 발음 또 한 가지 있어요. 첫 번째 발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절은 모음 소리가 에 소리 하나만 들어있기 때문에요. 발음 끼우는 많지만 음절은 이름절입니다. 시작했고요. 혀 위치, 왼쪽의 몸이 만나는 치경 위치입니다. 그래서 공기 막았다가 터뜨립니다. 그리고 W가 왔죠. 이 W는요. 입술 동그랗게 모았다가 펼치면서 워 소리를 냅니다. 모양을 만들 때 약간의 우 소리처럼요. 우 하고 동그랗게 해서 펼치면서 워 해요. 워, 워. 그리고 이 소문자는요. 짧게 내는 에 소리예요. 입 조금만 벌리셔서요. 에, 에 합니다. 그리고 엘 왔죠. 혀끝을 치경 위치예요. 아까 터뜨린 위치로 향해서 살짝만 꺾어주세요. 그러면서 소리는 어 합니다. 어, 어, 투웰 이렇게 발음을 하시는 거예요. 간혹 이 T, W 발음을요. 투웰, 투웰 이렇게 하시는데요. 트, 트는 아닙니다. 트에서 우 소리에 더 가까워요. 투웰, 투웰, 투웰 이렇게 해요. 투웰, 투웰은 아니지만 투웰, 투웰. 예, 가벼운 우 소리처럼 넣으셔서 투웰 하셔야 돼요. 그러면 다음 F입니다. F토끼 이빨, 아랫입술 안쪽 근육만 살짝 올리셔서요. 윗입 끝이 닿으면 그대로 후우 하고 공기를 살짝 내보냅니다. 후우 했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번데기 발음 기호입니다. 이 사이로 혀끝이 살짝 나오죠. 이 발음도 편하게 하는 방법, 원어민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저희는 이 사이로 혀를 많이 내밀어서 이렇게 발음을 하라고 배웠지만요. 그렇게 발음하면 정말 어색하고 발음하기 힘듭니다. 그래서 공기로 혀끝을 살짝 밀어요. 네, 그럼 이 사이로 혀끝이 살짝 보입니다. 그 정도만 발음을 하셔서 이렇게 바람 소리 나오면 돼요. 여기 F가 조금 쉽지는 않을 겁니다. F 하는 발음을 F 이렇게 끊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. 공기를 F 하고 내보내시다가 혀끝을 살짝 그 공기를 타서 이 사이로 나오게요. 밀어요. 그러면 천천히 같이 해보겠습니다. 한 번 더요. 네, 이렇게 해요. 그리고 더 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게 저희도 힘들지만 원어민들도 힘든 발음이에요. F 하고 이렇게 두 번 혀를 이동해야 되기가 바쁩니다. 그래서 투와우 한 다음에 투와우 하고 후 소리는 생략해요. 그리고 그냥 이어서 번데기 발음만 F 합니다. 투와우스 투와우스 이렇게 되는 거죠. 투와우스 이렇게 해요. 같이 해볼게요. 투와우스 투와우스 네, 이렇게 발음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문장 속에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. 예문은 이것은 그들의 열두 번째 앨범이다 라는 문장입니다. This is their twelfth album. 같이 해볼게요. This is their twelfth album. 한 번 더요. This is their twelfth album. 네, 조금 빨리 한번 해볼게요. 네, 여기서요.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건데요. Is there 할 때요. Is 한 다음에 there 또 혀 이 사이로 나오기 바쁩니다.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요. 일단 is there 하는 것처럼요. 지우 소리, 비슷한 소리가 살짝 나요. 빨리 해보겠습니다. This is their twelfth album. 한 번 더요. This is their twelfth album.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. 다음은 이제 twelfth 하고요. 바쁩니다. F 생략하고요. 그냥 twelfth, twelfth 라고 발음하겠습니다. 빨리 해볼게요. This is their twelfth album. This is their twelfth album. 이렇게 빨리 발음하실 수 있겠죠. 네, 마지막으로요. For the way, 원어민들이 직접 녹음해 놓은 발음. 남성 발음 두 번, 여성 발음 두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. Practice makes perfect입니다. 연습하시고요. 댓글 감사드립니다. 올리브 만큼 영어 수색과 함께 파이팅 하세요. Thank you for watching. Have a great day.